올해 충남의 수출액이 자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충남들은 지난달까지 도내 기업의 수출액이 94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18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이미 넘어섰고, 올해 천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의 무역수지 흑자는 605억 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의 품목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